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입니다 일단 승리와 또 3골 해트트릭까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경기 소감 또 승리 소감 여쭤봅니다 첫번째, 목동의 첫 승리와 핫트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큰 승리입니다 러시아의 팀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공을 못했지만 목동의 새로운 건물은 대미영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팬들에게 첫 승리가 될 것입니다 대미영의 집이 될 것입니다 목동에 들어와서 첫 승을 만들고 또 이렇게 첫 스텝을 굉장히 잘 하게 됐는데 그 상대가 러시아 팀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팀이 지금 굉장히 좋은 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팬들 포함해서 우리 대미영 킬러 웨일즈에게도 정말 큰 한걸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테스트위드 선수가 두 골째 넣었을 때 저희 온도스포츠의 조재형 해설위원은 오늘 해트트릭 할 것 같다 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선수 본인은 오늘 또 예감이 좀 드셨는지 해트트릭을 좀 노리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2번째 골을 받았을 때 코멘테이터가 오늘 테스트가 오늘 핫트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번째 골을 받았을 때 2번째 골을 받았을 때 3번째 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좋은 전화했을 때 잘 전화했을 때 보통 이렇게 3번째 골을 넣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또 이렇게 2번째 골 넣고 나서 이렇게 3번째 골을 만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한 골만 넣어도 해트트릭을 한번 예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대명이 사할린전 대패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대명 선수들의 경기를 봤습니다 지난 사할린전 후에 이번 사할린전 데뷔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요? 이번 사할린전 대패에 대해 이번 사할린전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오늘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요? 제가 잘 안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머지 우리 시스템이 제 파이밍에서 좀 더 조금 더 무뎌 시스템이 그리고 KC 한번 더 무뎌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KC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러시아 팀을 상대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씩 뒤로 경기의 템포를 조금씩 늦춰가면서 나가는 전술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요. 그게 일단 성공의 큰 요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두 경기도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테이크 트리즈 선수 말씀 주신대로 목동에서의 첫 경기를 치른 데뷔형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목동 홈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목동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동에서의 첫 경기입니다. 목동에서의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목동 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면 킬러 웨일즈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응원의 힘이 보태질 거고 대면 킬러 웨일즈가 바로 이곳에서 챔피언 결정전 플레이프 파이널을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감사하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면 킬러 웨일즈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 만나봤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